안녕하세요. 갑자기 자주 뵙는 것 같네요. 어제도 보신 분들은 오늘도 보고 보니까 문제가 어제 문제 푸시면서 너무 어려워서 오늘 이거 수업 들으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백선 문제 들으실 때 좀 주의할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백선 문제 자체는 여기는 이제 이 문제에서 백선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을 2주로 보셔야 되냐 하면 여기서 보실 때 이 문제 중에 정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정답을 다른 과목도 똑같을 거예요. 다른 과목도 똑같은데 백선 문제 정리하실 때는 정답 2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을 체크해 놓고 답만 해 올란다. 그러면 그건 효과 없어요. 문제의 지문을 정리하실 때 위에 있는 게 위에 있는 문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거요. 이거 하나씩 있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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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을 전부 다 OX로 연습하시면서 그 지문에서 시험 문제에서 정답으로 오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답에서 올바른 지문에서 틀린 지문으로 바꿀 때 어디를 바꾸는가를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바꾸냐면 바꾸는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하고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바꿀 때는 지금 본 수업이 아니라 연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책까지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이거는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고 이쪽은 계속 발생한 소득이니까 그러면 잘 안 어울려져요.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세법 공부하러 학원에 어쩌다 한 번 왔어.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다닌 사람하고 아주 친하겠는가요? 안 친하겠는가요? 안 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다 본소득하고 계속 본소득하고는 세금을 신고할 때도 뭐하여 신고해라 그래야 되는 건? 구분하여.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출제위원대로 이렇게 내요. 어쩌다 발생하든 계속 발생하든 그냥 합쳐서 신고해라. 여기를 합산이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반드시 여기만 오답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구분하여. 그런데 시험에서는 구분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시험에서는 합산이라고 이렇게 딱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합산하여 그러면 이건 틀렸네. 구분이 맞는데 합산이라고 썼네. 이렇게 그 단어를 생각해놓고 거주자 바꾸지 않아요. 과세표준, 과세표준 바꾸지 않아요. 이런 거 바꾸지 않는 지문에다가는 절대 밑줄을 그으시면 안 돼요. 시험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만을 체크하시는데 여기는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부분은 구분하여 여기만 색상으로 딱 입혀놓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구분하여라는 단어가 아니라 합산이라고 나오면 이건 틀렸네. 그럼 이제 이 지문이 시험에서 네 번이 여기가 정답으로 출제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지문들은 이 백선에 있는 지문들은 이번 연도에 2월달부터 지금 전번 달, 전번 7월달까지 국가고시에서 시험에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 지문이 여기에 총망라돼 있어요. 전체 다 반영돼 있어요. 전체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기출문제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하고 그 전년도 최근 3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작년에 정답으로 유도됐던 지문은 여기에 일부는 들어왔지만 그건 싹 뺐어요. 어떤 시험도 다 똑같아요. 세법도 그렇지만 다른 감옥도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답으로 출제했던 지문을 그 다음 연도에 또다시 정답으로 출제하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세 번 문제는 작년 기출문제하고 이제 32회, 33회 기출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딱 펼쳐놓고 실제로 그 전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정답 지문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 그 다음 연도에 또다시 답으로 나오는가를 체크해 봤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작년에 답으로 나왔던 것을 작년 시험 문제를 볼 때 작년 정답이라고 나아있는 지문들은 그냥 스쳐버리셔도 돼요. 한 번 쑥 읽어보고 이런 거 알았어? 그리고 그 정답이라고 나왔던 딱 지문이 있으면 이 정답 지문에서 바로 위에 지문이나 바로 밑에 지문을 잘 보셔야 한대요. 왜냐하면 출제 의원들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범위 내에서 내는데 너무 반경을 널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출제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시험 출제 시간이 많이 해봤자 이틀밖에 안 돼요.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루는 출제 의원들이 한 두 분, 세 분이 되거든요. 그분이 미팅하고 그분 중에 한 분이 문제를 출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검토하고 이 시간이 대략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일일이 이걸 다 뒤질 수가 없어요. 다 뒤져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없으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라든지 본인들이 다른 데서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을 활용해가지고 그걸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은 타 자격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주로 많이 내는 게 어디냐면 공무원 시험에 있는 지방직 시험이 있어요. 거기하고 세무사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들이 일부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그게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강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문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기다 많은 걸 메모하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메모는 이 백선 지문에다 메모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답이 되지? 이걸 이렇게 바꾸면 답은 어떻게 되지? 그 생각. 뒤집었을 때 어디를 뒤집을 수 있겠는가? 어느 문구를 뒤집을 수 있겠는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백선은. 그런데 백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만약에 이 중에 3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세요. 이 안 되는 지문에 문구를 표시했다가 그걸 요약서에서 그 지문을 찾아서 읽으세요. 요약서에서. 나중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요약서 펼쳐놓으면 이 내용을 펼치면 순서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약서 페이지 몇 페이지 하고 여기다 이쪽에다 쓰세요. 요약서 몇 페이지 하고 써놓고 나중에 가서 요약서 공부하시면서 이걸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에다가 막 문구를 써놓고 해설을 다 알아놓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해설 안 드린 거예요. 해설에 지금 작업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해설은 아마 9월 9월 아마 그 한 셋째 주 넘으면 공개를 할 거예요. 해 드릴 거예요. 해 드릴 건데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급하니까 이론서를 못 보니까 해설을 써놓고 그냥 보시라고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해설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구 하나하나의 문구를 OX로 연습하시고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만 표시해 놓으시고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그냥 내가 중요하다 표시했던 부분 이 부분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대략 100개 정도 진행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오전에 아마 40문제 정도 풀려야 드릴 거예요. 이제 3시간에 한 40문제 3시간 40문제 너무 작게 나가죠. 그런데 오후에 한 60문제가 풀리실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대략 5시 반에서 적게 걸리면 5시 반, 많이 걸리면 6시 20분 6시 20분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가고 이해가 빠르시면 5시 반 정도면 끝나실 거예요. 이제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죠. 1번 문제는 주로 1번 문제는 어떨 때 문제를 많이 내냐면요. 1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난이도를 약간 낮춰줄 때 난이도 조절을 할 때 이걸 내요. 그런데 이 문제가 1번 문제가 32회 시험하고 33회 시험에서 연속 두 번 나왔어요. 연속 두 번을 출제했는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정답이 아니라 문구상으로만 두 줄씩 냈어요. 문구상으로만. 그런데 이제 한 문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납세 의무라는 거 여기를 해년마다 시험에 내는 거예요.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시험을 내는데 납세 의무를 내면서 특이하게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신고는 같이 날짜는 같아야 되는가 달라야 되는가 같아야 돼요. 날짜는 같아야 돼요. 신고하는 날짜는 같은데 세금 계산은 똑같이 묶어서 하랬냐인가 나눠서 하랬냐인가 나눠서 요 요 요 됐죠 요? 계산은 계산은 어떻게 하랬냐인가 구분하여 그래서 구분하여 계산해가지고 구분하여 계산해가지고 신고기간은 신고기간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신고하는 날짜는 몇 월달로 똑같아야 된가 그래요? 5월인데 5월인데 소득이 발생한 연도 5월인가요? 그 다음 연도 5월인가요? 다음 연도 다음 연도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 지문에서 작년 시험 문제를 어디를 냈냐면 여기를 냈어요. 종합소득 그럼 종합소득은 우리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인가요? 내가 양도하는 게 종합소득인가요? 임대 임대가 계속 부르니까 그래서 임대 내가 1년 동안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몇 월달 그러면 된가? 5월달 그게 작년 시험 문제를 했네요. 그럼 작년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물어봤으면 올해는 무슨 소득에 대한 신고 날짜를 물어보겠는가? 양도 그럼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지문인데 작년에 정답으로 냈던 지문을 살짝 다른 쪽 각도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낼 줄 알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여기예요. 이 부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신고는 신고를 할 때는 날짜는 달라야 되는가? 날짜는 같아야 되는가? 같아야 돼요. 날짜는 같은데 날짜는 같은데 세금 계산할 때는 합쳐서 계산해라 구분해서 계산해라 구분해서 계산해라.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구조하고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한 장 서류가 한 장인가 별개겠는가? 별개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 지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싹 끝냈어요. 1번 끝났어요. 자, 두 번째 2번 2번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만약에 부동산 임대 임대는 양도가 되는가요? 종합소득이 되는가요? 종합소득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중개사 일을 한다면 거기서 발생한 소득이 무슨 소득인가? 공동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계산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구분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그런데 소득은 양도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종합소득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계산을 따로 하되 세금 신고할 때는 양도 종합을 묶어서 신고해라 따로 신고해라 따로 따로 신고해라 그러면 여기서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러면 이제 딱 생각할 때 하나의 물건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 팔았네? 하나의 물건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 팔았으니까 이 물건에 대한 세금은 그중에 한 사람만 내야 된가? 각자 내야 된가? 그렇죠. 자기 주머니로 들어왔으니까 왜냐하면 양도소득이든 종합소득이든 사람이 중심이 되는가요? 물건이 중심이 되는가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이니까 그 사람 주머니로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이 번 돈은 그 사람이 번 돈은 그 사람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번 집 공동소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기예요. 이 부분이에요. 각 거주자가 각 거주자 그러면 각 거주자를 그냥 이거를 쉽게 아주 복잡하게 생각 아주 쉽게 쉽게 생각해버리세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세금은 납세금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 그러면 돼요. 각자. 각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걸 팔았는데 나는 세금을 냈어. 그런데 나하고 공동으로 가진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그 사람 세금을 내가 내줄 필요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서로 간에는 서로 간에는 연대 납세의무라는 게 있다 해야 된가요? 없다 그래야 된가? 없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다 됐죠? 어? 있다 했으니까 이게 답이네요. 왜 이걸 이번을 답으로 했냐면 작년에는 강의할 때 이런 걸 답으로 절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저걸 답으로 알려드린 이유가 작년에 연대 납세의무에 대해서 지문이 총 두 개 지문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연대 납세의무와 관련된 지문이 두 줄이 나왔는데 두 줄 다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 연대 납세의무와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연대 책임 한번 한번 확인해 보죠.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우리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일단 대표자에게 보내라 각자에게 보내라 각자에게 그게 작년 기출 문제예요. 그게 각자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연대 책임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세금을 전체를 계산해서 각자에게 보낸가 자기 것만 받으면 된가? 자기 것만 받으면 돼요. 끝났죠 이제? 그다음에 또 치득세에서 연대 책임이 있어요. 치득세에서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무슨 책임을 져라 그랬는가? 연대 책임을 져라 됐죠? 연대 책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치득세에서 연대 납세의무와 또 있어요. 하나가 또 어딨냐면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그 지분을 특수관계 있는 사람의 지분을 다 모아가지고 몇 프로가 넘어가면 50% 발음까지 하세요? 50% 초과 발음 전혀 해야 돼요 지금은 이상 초과 이걸 시험에 내니까 50% 초과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두는 무슨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 그럼 연대 책임을 지니까 세무관서에서는 세금을 고지할 때는 그중에 한 사람에게 보낸다 각자에게 보낸다 각자에게 그래서 총론에서 각자라는 말을 알아야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대 책임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양도소득세에 나와요 양도소득세에서 두 군데가 있어요 2월 과세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중에 연대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어디에서만 나오든가 그렇죠 부정한 행위가 있으니까 부정한 행위가 있으니까 나쁜 짓 한 둘에게는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연대 책임이 이타는 이야기인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써놓으면 안 속아 이렇게 써놓으면 안 속아요 그런데 어떻게 써놓으면 속냐면 앞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부부가 부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부부인 경우에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죠 연대 책임 없어요 그런데 부부를 부부라게 가지고도 안 속으면 또 출제했는데 뭐라고 속이냐면 특수관계인간 공동소유 이렇게 나와요 특수관계 그러면 직계 좀비석 간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직계 좀비석 간에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어요 틀렸어요 무조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연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대하고 관련된 게 작년에 시험이 두 줄이 나왔어요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출제할 수 있는 건 소득세에서 딱 이 지문이 남았어요 이 지문 하나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문은 작년에 공인회계사 시험과 공무원 시험에서 둘 다 정답으로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그쪽에서 이 지문을 출제하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연대 책임 다른 지문을 출제해가지고 정답으로는 유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다른 자격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을 올해 우리 시험 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3번 3번은 이제 신탁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신탁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 16문제 세법시험 문제에서 신탁하고 관련된 것은 무조건 한 줄을 내게 돼 있어요 신탁 그러면 신탁하고 관련된 것은 총 어디어디가 나오냐면 지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 세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치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로 네 군데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신탁하고 관련된 게 여기서 지문이 한 줄이 나오는데 그 한 줄은 오늘 전체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소득세부터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제 신탁이 나오면 내가 가진 물건을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거기서 소득이 발생돼요 여기는 소득이네요 소득세니까 그러면 내가 이 상가 건물 주인이다 이 건물 주인인데 이 건물을 제가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여기서 발생한 임대료를 임대료를 내가 가져오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임대료를 내가 가져오는가 이게 내 건물인데 내 아들이 여기서 임대료를 가져갔으면 세금은 내가 내야 되는가 가져간 아들이 내야 되는가 아들이 내는 거예요 언제나 세금은 이거예요 세금은 실제로 챙겨간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거기에 올해 다른 타자격시험에서 두 군데에서 문제로 출제됐어요 우리 시험은 실제 소득과 명의자 명의자와 사실이 달랐을 때는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물린다는 규정은 있는데 그런 원칙적인 내용은 시험에 안 내요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으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생각할 때 세법에서는 사실 판단하고 공부상의 판단이 달랐을 때는 원칙은 멋대로 해라 그래야 되는가 사실에 따라서 물려라 이 생각만 먼저 하면서 풀어야 돼요 단 여기에 예외 규정은 어디가 있냐면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등기부상에 잉크가 잉크가 들어가고 종이에 잉크를 써야만 세금을 받는 게 등록면허세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사실에 따라서 물리는 게 맞는가요 서류에 따라서 물리는 게 맞는가요 서류 종이에 쓰니까 서류 무조건 잉크 잉크 들어가면 잉크값 받는다 이 소리예요 등록면허세는 그런데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은 뭐에 따라서 물리라는 얘기가 사실에 따라서 물려라 그럼 여기도 사실 판단이 이게 그러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탁재산에서 내가 맡겨놓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고 있는가요 여기서 수익자가 누군지를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수익자는 그 물건 주인이 되는가요 그 소득을 챙겨간 사람이 되는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득 이 소득을 소득 기속되는 소득 기속이라는 이야기는 이 소득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냐 기속이라는 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냐 이 소리예요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수익자 주머니로 들어갔으니까 세금도 누가 내야 돼요 그런가요 수익자가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지 못 찾겠어요 그러면 못 찾겠어요 이 말은 사실 판단을 하겠어요 이 말인가 사실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 말인가 그렇죠 사실 판단이 안 되면 뭐에 따라서 물리면 된가 서류 서류상 그러면 이 물건의 서류상 주인은 누구니까 위탁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위탁자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원래 물건 주인에게 물리겠다는 이야인가 누가 가져갔는가를 찾아보겠다는 이야인가 그렇죠 누가 이 소득을 챙겨갔는가를 먼저 찾아보고 그걸 찾을 길이 없으면 그 물건 주인에게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에 한 번 세무사 시험에서 뭘 출제했냐면 여기에 가로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 가로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수익자가 가져갔어 챙겨간 사람이 있는데 자 주머니로 챙겨 가놓고 챙겨갔으면 언제 세금을 신고하라 그랬는가 다음 년 또 월달 다음 년 또 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시기 전에 가져간 사람이 죽어버렸네 가져간 사람이 사망했으면 이제 누가 세금을 대신 계산해 줘야 된가 상속인인데 어떤 상속인이 가져간 사람의 상속인이 가져갔던 사람의 상속인이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수익자가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앞에다 피차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를 안 보니까 틀려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강의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올해도 특히 가로 항목이 있으면 반드시 봐주세요 문제 읽으시면서 가로가 있으면 반드시 봐야 되고 혹시라도 이런 요약서 읽으실 때 단서 조항들이 있는 것은 반드시 올해는 단서 조항을 읽어주셔야 돼요 다만 단서 조항을 꼭 읽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3번까지 해결했어요 이제 4번 지문 가보죠 어? 사망했네요 납세 의무자가 사망을 했어요 여기서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내고 사망이라는 이야기가 안 내고 사망이라는 이야기가 안 내고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사망한 사망한 사람의 이름은 피상속인 그러면 피상 누군가 우리 이제 납세 의무에 소멸해서 배운 얘기 있죠 납세 의무에 소멸해서 누군가가 세금을 안 내고 사망하면 그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네요 소멸 왜 소멸하지 않네요 그랬더니 그 소득은 누구에게 승계되니까 자 그러면 상속인 상속인이 세금을 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속인 내는 거 당연하니까 당연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상속인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상속인 자기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있고 사망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내가 내줘야 될 그 소득하고 사망자의 소득하고 내 소득하고를 하나로 묶어서 내가 신고해 주는 거야 따로 신고해 주는 거야? 따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인의 소득을 뭐 하여 그래야 된가? 구분하여 그러면 이제 여기도 여기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여기도 합산하여 여기를 합산하여 이렇게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사망자하고 나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죠 서로 사람이 다르니까 소득세는 누구 별로 그래야 된가? 사람 별로 그래야 되니까 주민등록 변호 별로 이래야 되니까 사망자하고 내 소득은 따로 구분해서 신고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이제 5번 이게 이제 33회, 32회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이 지문을 풀 때는 특수관계인 이것만 보세요 다른 건 절대 보면 안 돼요 특수관계인만 보시고 올해 이제 법이 개정된 것은 이게 10년으로 바뀐 것뿐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개정돼서도 안 중요해요 특수관계인 그러면 특수관계인 그러면 나하고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행위로 보겠는가요? 사기친다고 봐야 된가? 사기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특수관계 나오면 너는 사기친다 너희들은 사기친다 이래 버리면 돼요 사기친다 사기칠 것 같은데? 어? 그래? 그래? 사기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증여자가 납세 물을 치고 증여자가 내는데 증여받은 사람 그러면 증여받은 사람하고 증여자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는 이렇게 둘이요? 사기친다고 했으니까 증여했던 사람하고 증여받은 사람하고 둘이 무슨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뭐하고 있으니까? 사기치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연대납세 물을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는 답은 이쪽을 이제 답으로 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해 버렸어요 부당의 계산 부인에서 이쪽은 정답으로 이미 출제해 버렸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넣어드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또 나올 거예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있어요 2월 과세는 나와 배우자 나와 직계 좀비속 간의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나 배우자 간의 거래는 이건 사기친다? 사기치지 않는다? 부부 간에는 사기친다? 안 친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사기친다? 안 친다? 안 치는 거예요 일단은 특수관계인 속에 사기치는 특수관계인 속에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부부 간의 거래하거나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할 때는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뒤에서 또 한 번 알려드릴 거예요 1번 문제 다 끝았어 1번에서 이 정도 정리를 딱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지문이 엄청 복잡하게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전체가 풀릴 거예요 이제 문제 2번 가보죠 2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여기는 연습만 하면 돼요 실제 이렇게 문제는 안 나와 이렇게 문제는 단독 문제 옛날에는 이렇게 단독 문제를 냈는데 요즘은 단독 문제 안 나오고 지문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이 둘 중에서 2번이나 3번 다 해서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그중에서도 과세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 찾아다 주세요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전제로 했는지 외국에 있는 것까지 고려했는지 이걸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 질문이 국내냐 국외냐를 구분하는 게 32의 기출문제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예요 부동산을 임차해가지고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등기를 꼭 해라 그랬는가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랬는가 꼭 해라 등기 되지 않는 그러면 틀려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구분 표시하세요 뒤에다 그래서 거기에 부동산 임차권만 밑줄 그으시고 그 뒤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오른쪽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 쪽으로 밑줄을 그어서 국내 여기다가 부동산 임차권에서 이렇게 이쪽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국내 국외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필 반드시 등기야 돼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불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등기를 안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의 지문을 보니까 외국 걸 물어보고 있는가 우리 걸 물어보고 있는 건 우리 거 우리 거 물어보니까 등기 안 해야 되는가 꼭 해줘야 되는 건 꼭 해야죠 됐어 이제 기억은 탈락 니은 니은 상가 상가를 팔아먹었어요 상가를 상가 내가 상가를 상가를 신축해가지고 상가를 팔아먹었어 그러면 상가는 양도 대상이다 대상 아니다 대상이에요 대상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무슨 세 대상물을 찾으라고 했는가 양도소득세 그래서 1번 문제 1번 지문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그러는가 구분하여 그러는가 그러면 양도소득으로 가는 쪽하고 종합소득으로 가는 쪽은 구분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만 찾아라 양도소득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양도소득만 찾아라 했는데 여기만 동그라미 치세요 업자 업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거 체크하지 마시고 업자 업자들은 어쩌다 하는 사람들인가 계속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죠 계속하는 사람이니까 업자가 양도했을 때는 업자들이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라 종합소득세로 과세라 종합소득세예요 이게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니까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니까 업자가 상가를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이야기인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 지문이 최근에 우리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세법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시험에서 나왔던 게 바로 여기예요 간부시험에서 나왔던 시험 지문이에요 지상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양도했을 때는 지상권과 전세권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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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등기를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등기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등기하지 않았을지라도 지상권, 전세권은 양도 대상이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보세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에 가장 대표적인 거 딱 세 글자로 하나만 압축시켜 보세요 분양권, 분양권 이렇게 써놔 보세요 분양권 분양권을 양도하면 분양권은 양도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대상이다, 대상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이번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앞에다가 여기다 개정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이거 2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2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맡겨놓고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팔았으면 이걸 어쩌다 팔았으면 이거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이것도 양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개라는 이야기인가?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여기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수가 답은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이 분석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안에 있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2번 문제에서는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 되냐 안 되냐 구분하는 연습을 했고 업자하고 업자가 아니었을 때 구분하는 연습을 했어요 업자일 때와 업자가 아니었을 때 구분하는 연습을 했고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여기에 반영돼서 개정된 게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리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연습이 됐으면 이제 3번 문제로 가봐요 또 3번 문제 보니까 또 보니까 여기도 국내 자산을 그랬네요 우리나라 것을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서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그랬네요 계약금만 지급하는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같은가요? 다른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 그 속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가 들어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표적인 게 뭐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달리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이것도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는 것 그다음에 골프 회원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는 것 이제 3번하고 4번을 비교를 잘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최근에 나오는 건 3번하고 4번을 이주로 문제를 내니까 3번, 4번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3번은 영어권이에요 4번은 이축권이에요 영어권하고 이축권은 둘 다 똑같이 분석하세요 영어권하고 이축권은 둘 다 똑같이 분석하세요 똑같이요 두 개 같이 해드릴게요 무엇과 함께 그러면 토지 건물과 함께 영어권이 이전이 됐어요 함께 움직였어요 그러면 무슨 소득? 양도소득 양도소득 양도소득이에요 그런데 함께 가지 않고 이렇게 분리하여 분리하여 또는 별도로 그러면 다른 것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것만 영어권이나 이축권만 따로 띄어서 그러면 따로 띄어가니까 양도가 아니라 너는 뭐가 된다? 기타 기타 소득입니다 이제 여기서 찾아내요 3번 지문에서는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와 무슨 글자가 보이는가? 함께만 색깔로 입히세요 다른 거 다 체크하지 말고 함께 함께라는 단어만 보이면 함께라는 단어만 보이면 무슨 소득으로 잡아라? 양도소득으로 잡아라 그럼 이제 4번 4번에서는 별도라는 단어만 체크하세요 다른 거 체크하지 말고 별도만 그럼 별도로 움직였으니까 너는 따로 움직였으니까 너는 양도소득이다? 양도소득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는 분리하거나 따로 띄거나 분리나 별도로 같이 생각을 했어요 분리하거나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양도소득에 들어가지 못한다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쓰란 말 안 나오니까 굳이 분리나 별도가 이게 뭐지? 이게 뭐였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X만 거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가면 양도, 별도로 가면 양도소득은 아니다 그러면 별도로 갔으니까 너는 기타소득이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답은 4번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란 말이 딱 나오면 어? 너는 양도 아니지? 답이 이렇게 별도만 보고 X 거버리면 또는 별도가 아니라 무슨 글자 나오면 분리 분리나 별도가 나오면 X 거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토지상환 채권이나 주택상환 채권 토지상환, 주택상환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땅으로, 지금 집으로 바꾸는 거야?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나중에, 그러면 뭐하고 똑같은 말인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속에 토지상환 채권이나 주택상환 채권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과세대상무리 다 끝났어요 2번, 3번까지 해서 끝났으면 4번 문제라고 봐요 4번 문제에서는 뭘 잘 보시냐면 양도에 해당하는 것 여기서 함정에 너무나 많은 분이 함정에 걸려요 그래서 원래 시험 지문은 3개에서 4개만 나와요 3개에서 4개 사례만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례를 여기다 멍텅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문제를 시험에 내면 못 풀어요 이걸 시험에 내면 잘 못 푸니까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5년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3년 중에 2년을 거주했어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네 등기도 했네 1세대 1주택이고 15개 양도를 했어요 15개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고 거주자고 우리나라에 있고 거주자고 집은 하나밖에 없고 보유기간은 5년이고 들어가서 3년을 살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되죠 그런데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가 되는데 단 금액이 얼마를 초과해버렸는가? 12억을 초과했으니까 너는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석했어요 12억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니까 과세니까 너는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목소리 약해져서 지금 양도예요 여기서 약해져버리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약해버리면 안 돼요 12억 초과분은 과세라고 했어요 양도되는 과세예요 과세 과세고 양도로 봐서 과세예요 그러면 12억까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12억까지는 과세란 이야기인가 비과세란 이야기인가 비과세예요 비과세 12억까지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비과세니까 비과세니까 너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 도 가 아니다 하면 큰일 나요 비과세일지라도 양도이면서 비과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이면서 비과세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양도로 보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비과세도 양도란 이야기인가 비과세는 빼란 이야기인가 비과세도 찾으란 소리예요 만약에 여기에 과세되는 양도를 찾아라 그러면 비과세는 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비과세는 양도를 찾아라 했는지 그냥 양도를 찾아라 했는지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문제 4번 문제를 많은 분이 질문을 해요 이거 선생님 답 없는 것 같은데요? 답이 없는데 왜 답을 이렇게 해놨어요? 정답이 안 맞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걸요 그럼 이제 1번은 찾아냈어요 2번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파산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매각 처분하는데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팔아버리면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팔아버리면 너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그래요 이것도 양도예요 양도는 양도인데 과세되는 양도다 비과세 양도다 그렇죠 비과세 양도예요 그러면 문제를 낼 때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파산재단이 처분하는 경우는 처분했을 때는 뭘로 봐야 된가? 양도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그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파산재단이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정확히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과세하지 않는다요 분명히 올해는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둘 중에 하나에서 요 지문을 낼 거예요 양도소득세 아니면 재산세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낼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요 지금 요 재산을 제가 파산 신청한다고 예를 들어봐요 제가 파산 신청하는데 가진 게 요것밖에 없어 자 이것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자 이것도 없어요 이제 이것도 버려버려 다 없어졌어 아무 마이크도 없어요 말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고 요거 요거 하나 돈 되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돈 되는 거 이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저는 이거 말고는 진짜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파산 신청하면서 요 재산을 법원에다 파산재단하다 넘겼어 자 이제 가진 게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그러면 법원이 요 재산을 지금 팔아야 되는데 아직 법원이 팔지 않고 법원이 들고 있을 때는 재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자 물리죠 가지고 있으니까 법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재산세 안 내면 정부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걸 법원이 팔아버렸어 누군가에게 이미 팔아가지고 법원이 들고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세무소에서 그 사람 재산을 뒤져도 뒤져도 나올 게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없으니까 소득을 걷어간다 세금을 걷어간다 못 걷어간다 못 걷어가니까 몇 년 동안 죽으라고 뒤져도 안 나와 그러면 계속 뒤져야 된가 그냥 떨고 말아야 된가? 떨고 말아야죠 그래서 거기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다 재산세에서는 이미 아직 법원이 처분하지 아니하고 들고 있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과세다? 과세다 누구에게? 공부상 소유자에게 그 지문을 이번 년 또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 구급지방직 시험에서 파산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출제했어요 가지고 있는데 왜 세금 안 물리냐? 가지고 있으면 물리는 거예요 이미 팔아버렸을 때는 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어요 그럼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지금 뭐 했는가? 팔아버렸죠? 팔아버렸으니까 정부는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뒤지고 찾아가지고 와서 세금을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게 없으니까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이더라도 이 처분 자체는 양도로 본다? 양도로 안 본다? 양도로 본다는 거 양도로 본다는 거 이게 작년 세무사 시험에서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작년 세무사 시험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D급번 D급번은 재산분할 여기만 체크하세요 자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두 군데에서 나와요 재산분할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제 재산분할한다 그러면 재산분할은 남의 걸 내가 가져오는 거야? 내 걸 내가 가져오는 거야? 자기 걸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주는 사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재산분할로 나는 받았잖아요 또 넘겨준 사람은 자기 걸 그 사람에게 돈 받고 팔아먹었는가? 그 사람 거 돌려줬는가? 돌려줬죠?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재산분할로 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양도라고 봐라? 양도는 아니라고 봐라? 자 이건 비가서야 돼 양도가 아니에요 아예 이건 양도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재산분할로 취득세에서는 주는 사람 쪽에서 분석인가요? 받는 사람 쪽에서 분석인가요? 받는 사람, 취득세는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재산분할로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제 등기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제 등기하니까 뭐에 대한 세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인가요? 등기에 대한 세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에 대한 세금을 내놓으니까 취득세에서는 재산분할로 과세하지 않는다 물건값을 과세한다 등기값을 과세한다 등기값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때는 취득세에서 취득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재산분할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를 취득 날짜로 잡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예요? 그러면 당초 취득이래요? 그래야 된가? 등기 한 날이에요? 그래야 된가? 등기 한 날 왜냐하면 등기분만 시험에 내니까 등기 한 날이에요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1번 공매나 경매 공매나 경매 먼저 체크하세요 공매나 경매는 아무 말이 없으면 여기서는 공매, 경매가 중요한 단어는 아니예요 먼저 체크만 하세요 공매나 경매라는 것은 내 물건을 경매로 넘기거나 내 물건을 공매로 넘기면 나는 돈 받고 팔았는가? 그냥 줘버렸는가? 돈 받고 돈 받고 그러면 공매나 경매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죠? 양도죠?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여기예요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 여기를 잘 봐야 돼요 공매나 경매는 원칙은 양도예요 원칙은 양도인데 내가 본인이 내가 내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다시 재취되겠다 그럼 오른손에 있는 내 물건을 왼손으로 내가 옮겼어 오른손에서 내가 내 물건을 내가 내 물건을 내 손에서 내 손으로 옮겼어 그럼 이거 내가 나한테 돈 받고 팔았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 공매나 경매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는 양도지만 본인이 재취되겠을 때는 양도가 아닙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를 물어보고 있는지 본인이 공매나 경매로 내 것을 다시 재취되겠는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것을 다시 취득했을 때는 이거는 과세다?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운 번 미운 번은 매매원이 무요 소 소에만 동그라미 딱 치세요 소 소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거 책 가지고 소만 하세요 그다음에 환원 동그라미 치세요 자 환원 물건을 내가 팔았어 내가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뭐 해서 돌려받았다는 얘기가? 소송에서 소송에서 팔았다가 소송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받았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허락받고 다시 돌려받았는가? 그렇죠 정부한테 정부한테 허락받고 다시 돌려받았는가? 내가 팔았던 것을 누가 무효라고 해 주니까 돌려받았는가? 정부가 그럼 정부가 무효라고 해 줬으니까 우리는 너한테 너는 요거 세금 받을란다 안 받을란다 안 받을란다 다시 원위치를 시켰으니까 소송에 의해서 원위치를 시켰으니까 너는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는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가 됐을 때는 정부가 무효라고 해 줬는가 안 해 줬는가? 안 해 줬죠 정부가 관여가 안 돼 있는 무효는 요거는 새로운 거래예요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무조건 소송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을 때만 양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비읍번에서는 다른 건 다 안 받아요 요거 단어 한 가만 보세요 위자료 위자료 다른 건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위자료라는 문구만 생각하세요 위자료라는 문구가 이렇게 나오면 위자료가 나오면 위자료를 무조건 매매로 보는 거예요 위자료라는 문구가 나오면 위자료를 내가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 대신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줘버려서 이 말이에요 문장은 그러면 위자료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해석을 하는 이야기가? 매매 매매라는 이야기는 내 부동산을 공짜로 줬다 돈 받고 팔았다 돈 받고 팔았으니까 뭘로 번다? 양도 위자료 나오면 무조건 양도로 딱 잡아버리시면 돼요 위자료는 양도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이 됐어요 이것만 밑줄 그으세요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이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환지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내 땅하고 상대방 땅을 돈 거래했다는 이야기인가? 형식상 배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 형식상 형식상 배정이 바뀌니까 너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 보류지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공사비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땅 중에 일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류지로 충당하는 건 사실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이기 때문에 양도로 봐야 맞아요 양도로 봐야 하는데 정부가 정책사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특별히 양도가 아닌 걸로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양도가 아닌 걸로 정부가 법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보류지로 충당하는 게 나오면 이걸 대물변제로 봐서 양도예요 해야 된가? 양도 아니에요? 그래야 된가? 양도 아니에요 양도 아닌 걸로 정부가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색상 표시하실 때는 여기다가 색상을 표시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상으로 중요하게 나오니까 그다음 2은 번이요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양도, 담보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봐 볼게요 양도, 담보라는 것은 내가 이걸 담보로 넘겼어요 이걸 내가 누군가에게 담보로 넘겼어요 그러면 담보로 넘겼어요 그러면 대가를 받고 그런가요? 대가하고 상관없이 그런 말인가? 돈 받은 거예요 담보로 잡힌다는 이야기는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상대방한테 돈을 빌리고 내가 담보로 잡힌 거예요 그런데 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지금 이전해 줬다, 이전해 주지 않았다 그렇죠? 이전해 주지 않았으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재무, 변제, 충당이 됐을 때 여기다가 강조하세요 변제, 충당이 됐다 그럼 내가 담보로 잡혔던 이 물건이 약속한 날짜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 물건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넘어갔으니까 대물 변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채무, 변제, 충당이 됐을 때는 이미 소유권이 지금도 내 거란냐 이미 남의 것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인가? 넘어가고 이미 돈을 갖다 썼는가 안 썼는가? 썼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보나? 양도 그러면 시험 볼 때 변제, 충당이 나올 때하고 안 나올 때가 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양도, 담보라는 지문이 나오면 변제, 충당이 됐다 그러면 뭘로 보고? 양도 그냥 일반적인 양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는 이 지문, 이 문제 하나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안 걸리려면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비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이건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일반적인 양도를 물어보고 있는지 과세되는 양도를 물어보고 있는지 그것만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문제, 그래서 문제 지문을 읽을 때 과세되는 양도를 찾아라고 했는지 그냥 양도로 보는 걸 모두 찾으라고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그것만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파산선거 파산선거, 여기서 헷갈려 버렸지만 안 돼요 파산선거 처분으로 부동산이 이전되었어요 그러면 그거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다 그게 양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파산선거 처분으로 발생한 그 소득은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입니다 양도는 되는데, 양도는 되는데 세금만 비과세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읽지라도 뭘로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양도로 보겠습니다 이제 연습했으면 5번 문제로 가보세요 실제 시험 문제 한번 연습해 보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제를 읽을 때 무엇부터 얼른 확인해야 되는 건? 과세냐, 양도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세되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가 양도로 되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가 양도로 되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신탁, 법원이 법원이 판결해서 국가가 관여했네 국가가 관여해가지고 신탁을 해지시켰네요 그러면 법원이 너, 내가 이 물건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 물건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거니까 이제 내 앞으로 내가 가져갈 거예요 내가 이거 맡겨놓은 거라니까요 맡겨놓은 거니까 내가 다시 찾아갈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이 그래, 네 건 맞으니까 너 가져가 네 건 맞으니까 가져가 그러면 누가 중간에서 확인해 줬는가? 법원, 국가가 확인해 줬죠 국가가 확인해 줬으니까 이건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바로 여기예요 이 법원 여기가 중요한 단어가 돼요 정부에서 판결을 못 받으면 안 돼요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돌리는 것은 돌리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거, 딱 한 글자 했던 거 뭐하고 똑같은가요? 소, 똑같은 말이에요 법원이 소송을 해갈 법원에 소송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은 정부가 그래, 그거 잘못된 거니까 원위치 시켜라 그럼 그건 양도 아니에요 여기도 법원이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래,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간 거 뭐 잘못 있겠냐 너 네 거 가져가? 그럼 이건 양도 아니에요 두 번째 무상으로 양도라는 것은 양도라는 것은 넘겨주고 대가를 받아야 양도다 안 받아도 양도다 받아야 그럼 무상, 탈락 무상이면 절대 양도가 안 돼요 세 번째 세 번째 지문에서는 이 지문요 지분 변경 없이 지분 변경 없이 그다음에 또 문구 하나 더 단순 단순히 재분할 이 두 개 지문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지분 변경 없이 또는 단순히 이 단어가 나오면 소유권이 내가 남의 걸, 내 것을 남한테 팔았다는 이야기인가 내 것만 나눴다는 이야기인가 내 것만 지분 변경 없이 하고 단순히는 똑같은 말이에요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단순히 분할했을 때는 양도로 봐라 양도가 아닌 걸로 봐라 양도가 아닌 걸로 봐라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 지분 변경 없거나 단순히 분할했을 때는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4번 기계 기계는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기계 대상물에서 못 찾으면 안 돼요 기계는 양도 대상이 되지 않아요 양도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이나 항공기 이런 것들은 양도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5번에 부담부 증여가 나왔네요 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해년마다 시험에서 한 줄 이상이 출제돼요 부담부 증여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작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쪽에서 부담부 증여가 나왔어요 부담부 증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양도소득세하고 치득세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양도소득세든 치득세든 부담부 증여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가 올해는 조세 총론에서 하나가 또 고려돼요 그리고 세 군데가 고려돼요 이번에 새로 4월에 개정돼서 들어온 게 뭐가 개정돼서 들어왔냐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지방세를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 그랬던 건? 10년 10년이죠 그런데 이 증여 중에 부담부 증여를 포함한다 그랬던가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던가요? 포함한다 그럼 부담부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를 신고를 제대로 안 해도 몇 년간 조사하고 끝난다 10년 조사하고 끝난다 이게 총론에서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들어왔으면 분명히 치득세나 양도세 부담부 증여를 올해도 또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왔네요 부담부 증여가 나왔을 때는 시험 문제를 풀 때 뭘 제일 먼저 중요하시게 생각하냐면 부담부 증여 문제 풀 때는 누구하고 누구가 거래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구와 누가 거래했어요 그럼 보니까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아니에요? 그랬는가? 아니어요? 그랬는가요? 아니어요? 아니어요? 그럼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 아니니까 정부가 타치할 필요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없어요 타치할 필요 없죠 타치할 필요 없으니까 채무를 인수했어요 모르는 사람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하니까 의심하는가? 의심 안 하는가? 의심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주면서 내가 물건을 주면서 야 너 내가 은행 돈 1억 있는데 네가 좀 갚아줄래?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알았어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세무세 주고 네가 진짜 갚아?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알았어? 네가 갚은다니까 알았다? 그래야 된가? 알았다? 그런 거예요 알았다? 그랬으니까 물건을 넘겨주고 대가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받은 걸로 본다 그럼 뭘로 본다? 양도 그런데 앞에서 문구를 받고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의 부담부증이요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간에는 채무를 인수했다고 해도 세무세 직원이 진짜 인수한 거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겠는가? 안 물어보겠는가? 물어봐요 그러면 의심한다는 이야기인가? 의심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 의심한다 그러면 의심한다는 이야기는 채무를 인수해도 배우자가 인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양도다? 증여다? 증여다? 증여다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면 확실하게 인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뭘로 보고? 양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여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거래인가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부담부증여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이 5번이네요 그래서 왜 부담부증여를 답으로 유도했냐면 작년에는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부담부증여로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안에 신고해라 그랬는가? 부담부증여는 몇 개월? 3개월 그게 예정신고 시기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못 내니까 이제 나오면 이쪽이거든요 양도소득세 나오면 여기 양도로 보냐 안 보냐 그래서 배우자 하나 직계존비석이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배우자 하나 직계존비석이 아닌 걸로 왜? 배우자 하나 직계존비석을 써놓으면 단서조항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지문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하나 직계존비석이 아니었을 때 채무 인수를 문제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개였는데 한 시간 지났네요 제가 분명히 오전에 40문제밖에 못 풀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단원별 할 때는 15문제씩 풀었는데 한 시간에 왜 이러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연관된 내용을 전부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는 이쪽 법에서는 이렇게 돼요 이쪽 법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다 간략하게라도 메모하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찾아보신 게 그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